안녕하세요 오늘은 펠릭스 맨델스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맨델스존 음악을 자주 듣게 되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신부 퇴장할 때 연주곡이 맨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서공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스존은 부유한 유대인 집안의 아들로 1809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이듬해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맨델스존 할아버지는 저명한 철학자였고 아버지는 성공한 은행가이고 어머니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맨델스존 집안은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진 집안이었고 맨델스존의 집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음악당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률 또한 대단했다고 합니다. 맨델스존 아버지는 각 분야에서 우수한 교수들을 아들의 가정교사로 초청해서 학교가 아닌 모든 수업을 집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맨델스존에게는 영어, 불어, 이탈리아를 비롯해 문화, 미술, 승마 등 모든 과목의 개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맨델스존은 정서교육의 일종으로 어린 나이에 작곡, 피아노, 성악 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피아노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많은 수업을 모두 듣기 위해서 맨델스존 형제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맨델스존은 10살 때 본인이 작곡한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빛나는 재능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맨델스존의 아버지는 당초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맨델스존이 은행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시절 맨델스존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바흐의 마태순환곡 악보라고 합니다.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했을 때 꿈같은 환경에서 자란 맨델스존은 15살에 첫 번째 교양곡을 작곡하고 연주했으며 야외 음악당에 있는 집에서 매주 큰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음악회에 당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했던 유명인사들이 참석했고 어린 시절 맨델스존은 자연스럽게 이런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린 맨델스존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맨델스존이 비교하면 모차르트는 어린애가 빽빽하고 소리내는 수준일 거라 평가했습니다. 맨델스존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서 여러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맨델스존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면서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를린 징 아카데미에서 바우의 마테순환곡을 공연합니다. 맨델스존은 1829년 본인이 직접 지봉을 들고 바우의 음악을 새롭게 알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 브루조아 청년이 아닌 젊은 천재 지휘자 맨델스존으로 변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라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고 음악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유태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맨델스존의 대표작으로는 한여름밤의 꿈이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있는데 고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그가 선보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은 쇼팽 리스트 등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점잖고 고급스럽고 품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맨델스존은 1835년 26살 나이로 라이프지 개반트 하우스 관연악단의 종신음악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박식한 재능으로 오케스트라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신의 악단을 순식간에 유럽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맨델스존이 27살 되던 해 프랑크프루트에 방문하게 되는데 맨델스존은 자신보다 8살 연하에 세실 장으로 나는 아가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목사의 딸이었던 세실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유한 친척집에서 자랐습니다. 맨델스존과 결혼한 그녀는 음악가인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지키는 현모양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세실을 소개받은 맨델스존은 그녀를 무척 좋아했고 이 두 사람은 1837년 3월 프랑크프루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같은 도시에 살던 친척을 지휘하면 맨델스존의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델스존의 부모, 각별한 사이였던 누나 환희도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맨델스존이 결혼 결정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맨델스존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누나 환희는 결혼식에 불쾌했을 뿐 결혼 이후에는 도리어 세실을 아주 예뻐했다고 합니다. 삼남 이녀의 자식을 낳고 성실하게 맨델스존을 내주하는 모습에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델스존이 진짜 사랑한 여인은 4살 위 누나 환희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환희는 동생 맨델스존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누나 환희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여성음악가로 유명할 만큼 5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고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환희는 남동생에게 음악을 지도하고 그녀의 풍부한 음악적 지식으로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반대를 이기고 맨델스존이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뒤에서 유력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궁정하가와 결혼했는데 사실 그는 맨델스존 가문에 썩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희는 그가 예수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와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와 지지로 1846년 평생 그녀가 원했던 자작곡집을 출판했습니다. 출판 이듬해 그녀는 뇌절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41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맨델스존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희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나는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었지만 진작 나는 받기만 하고 누나에게 해준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맨델스존은 누나에 대한 지찍감으로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38살 맨델스존 역시 뇌절종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맨델스존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